안녕하세요. 오전이죠. 우리 오전에 2021년도 국가직 구급시험이 있었죠. 조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만 인생이란 건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결과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음 있잖아요. 안 그래? 낙담하지 말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 바탕 삼아서 다음에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선 이제 잘한 분들은 제가 칭찬하고 못한 분들도 좀 위로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보아서 풀어봤는데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올해가 더 쉬웠어요. 작년이 더 어려웠어요. 작년 제가 작년 문제 봤을 때는 제가 헉헉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헉헉했던 건 일본은 좀 헉했어. 일본 꾀꼬리 이거 헉했지만 다시 정신 차리니까 보이더라고 이게. 보여요.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쎄면 풀긴 했지만 요즘에 잘 내지 않는 스타일이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책에 나오는 국사 문제는 거의 다가 뭐 시기죠. 시기. 시기에 집중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내용을 판 거야. 내용. 내용을 쪘어요. 내용을. 그래서 누군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꼼꼬마하게 내용을 잘 봤느냐를 물어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들. 주제들은 엄청나게 이상한 주제는 없었던 것 같아. 빼꼬리 빼놓고는 없었고 주제들도 그래도 기출이 됐던 주제들이 거의 다가 기출이 됐던 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에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완벽하게 있죠. 완벽하게. 이론을 다 보고. 결국에는 이제 기준은 이제 우리 이론도 이제 기본 이론이 있고 요약 노트 수업도 있고 하고 투엔트 뭐 심오한 특강이 있잖아. 있다면 심오한 특강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이론서를 깊이 봤던 분들 있죠. 이분들이 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당하게 나올 거 위주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했다면은 당연히 이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래도 모든 걸 대비하겠다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 봤다면은 뭐 이제 대응할 만한 시험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국가직은 어렵게 내죠. 원래 어렵습니다. 국가직. 이건 당연한 겁니다. 국가직은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하라고 했죠. 예상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국가직은 무조건 어렵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됩니다. 라고 엄청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의원들은 보통 학생들 한 80에서 이 정도 맞게끔 냈을 것 같아요. 80 정도. 1년 정도 공부한 친구들이죠. 한 80 정도 몇 개 이렇게 문제를 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잘하는 학생들 한 두세 개 더 맞히게 해가지고 합격권에 들게끔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두세 개가 차이 났을까. 두세 개 정도가 차이가 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이죠. 1번. 다음 시가를 지은 왕의 제의 기간에 쓴 사실은 처음에 보고 저도 어? 확 했지. 묵괴꼬리? 정신이 없더라고. 저도. 펄펄난 적괴꼬리. 암수로 정답이구나. 에롤사이 내 몸은 니와 더불어 돌아가라. 정신 차리라고 생각하니까 황조가구나. 떠오르더라. 황조가. 황조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유리왕 때죠. 유리왕. 유리왕이 황조각을 지었는데 우리 이론서랑 그리고 테마노트 보면 황조가가 있겠는데 이 사료는 없지. 이 사료는 없어. 선생님이 이제 뺐어요. 설마 이게 나을 거 해가지고 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물어보니까 국어시간에 배웠다고 하던데 어떤 학생 배웠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거 틀리면 국어선생님이 화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어렵죠. 어려움 3번 아닙니까? 이거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고 그냥 3번으로 가십시오. 그럼 맞췄겠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했겠지. 머리 굴렸겠지. 그 순간 틀린 겁니다. 머리 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동분사. 자동반사로 그냥 모르겠다고 3번으로 갔어야지. 야 현창원 네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답으로 하라면서. 그런데 보면 이게 대장이 진대법 낭랑군 율령반포 있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율령반포죠. 그렇게 매력적인 답이 없어요. 완전 대장 답이 없죠. 선생님이 찍으라고 할 때 또 어떻게 찍으라고 해요. 그중에서 제일 대장.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 찍으라고 하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봤더니 이 중에 없어요. 다들 중요하지 않잖아. 안 그래. 그때는 찍었다면 3번이 되겠지. 이건 그냥 결과란 쪽인 거죠. 결과란 쪽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유리왕이죠. 유리왕이 국내성 답은 3번이죠. 졸분해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것도 거의 출제가 안 되죠. 이것도 누군지도 몰라서 형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찾아보면 있어요. 구석진대에 있습니다. 선생님도 강조하진 않았는데 이걸 출제했네요. 그런데 1번. 고국천왕이죠. 진대법. 고국천왕. 그런데 고국천왕이 보니까 뭔가 외로운 거 아니겠지. 살아보니까 외롭죠. 고국천왕이 외로웠을까요? 외로웠을까? 2번. 낙랑군추추은. 미천왕. 미천왕이 외로웠을까요? 잘나가죠. 잘나가잖아. 외로웠을까? 4번. 율령반포. 고구려는 소수림이죠. 소수림이 외로웠을까요? 그럼 1, 2, 4번은 외롭지 않을 왕들 아닙니까? 좀 괜찮죠? 잘나갔던 왕들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미지상이 보니까 외로워서 꾀꼬리 암수 보니까 외로워서 암수 꾀꼬리 보고 혼자 질질 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미지상. 쌤이 얘기하죠. 국가 아직은 분명히 모르는 거 될 것이다. 판단력으로 풀게 할 것이다. 판단력. 그 안에서 머리를 잘 굴려봐라. 보면 1, 2, 4번 어때?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잘나갔으니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런데 시험장에서 그게 된다 된다. 안 되죠. 그게. 안 됩니다. 결국에 이런 건 결국 뭡니까? 판단력. 그래서 국가 아직은 판단력이 중요하다라고 쌤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판단력이 결정적일 것이다. 고득점은. 이 문제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안다면 좋고. 알면 좋고. 아니면 판단력 문제였다. 되겠어요. 2번. 그래서 다시 말해. 1번은 그냥 여러분 흔들려고 낸 겁니다. 흔들려고 낸 거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그냥 아예 그냥 제끼고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말고 나중에 찍었어야지. 생각하는 순간 말려가지고 이제 뒤에서 실수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2번. 밀주친 유학자 묻고 있어요. 오른 것은. 풍기군수 조세봉은 고려시대 유학자의 고향인 경산도 순흥. 백운동에 소원을 세웠죠. 안양이죠. 백운동 소원은 안양의 옛집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뭐 많이 봤죠. 이건. 그래서 안양은 고려 말에 충렬학 때 성리학을 소개한 사람 아니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해주는 2조. 3번은 이황이고. 4번은 신숙주죠. 신숙주. 3번. 다음이 주신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9년 3월 2일 탑골공원에서 민주대표 33이 설명한 독립선언서가 남겼다.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왕이 세운 것으로 경천사 10층탑에 영향받은 것은 세조가 세운 원각사 10층탑이죠. 그럼 세조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조가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죠. 그런데 대개 육조직계제는 태종을 묻죠. 대개는 태종을 물어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세조를 쳤네요. 그런데 다른 지문들이 세조가 아니니까. 1번. 동국병감은 문종. 2번. 동문선은 성종. 4번. 창덕궁은 태종 아니겠습니까. 답 3번이 되겠네요. 4번. 가임을 묶고 예수에 오른 것은 가가 올립니다. 지방의 경우에 관찰사와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기현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천거하게 하십시오. 천거제네요. 그 대걸에 모아놓고 신이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임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역대 선안께서 하지 않았던 일이오. 한나라의 현량가 나왔다. 현량가는 조광조의 개혁정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광조다. 답은 1번이죠. 조광조. 김효사와 때 탄압받고 사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2번. 조우제문을 사초에 실으려고 했던 건 김종직의 제자죠. 김일손. 3번. 문정황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했다. 문정황후는 명종 때죠. 명종 때. 조광조랑 관련은 없죠. 4번.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패배하는 데 동조했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생각할 필요도 없지. 한명애죠. 한명애. 한명애. 영화 관상 알죠. 영화 관상에서 한명애가 죽을 때만 그러잖아. 내가 관상쟁이가 내가 목이 잘릴 거라는데 나는 목이 잘리지 않았다. 하지만 죽고 나서 어때요. 갑자사 때 부간 잠시당에서 목이 잘리죠. 한명애가. 그래서 연산군이 엄마 죽이자고 했던 놈들을 쓸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한명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트릭이지. 절대 3, 4반은 답으로 절대 하면 안 되죠. 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신석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인데 보니까 토기 물어보죠. 토기. 토기. 요즘에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당연히 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 기억님 모두 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고 덧문이 맞죠. 빗살문이 맞죠. 우리 안기법 주잖아. 신석기 전기. 전기를 대표하는 토기 뭐죠. 안기법. 덧. 덧. 덧니. 눌러 아니겠습니까. 덧니 눌러. 덧무늬. 덧무늬. 그리고 이름 민무늬. 민무늬. 그리고 눌러찍기가 되겠죠. 눌러찍기. 그래서 덧무늬. 신석기 전기. 당연히 뭐 양양오선리도 신석기니까 나왔겠지 뭐. 서울 남사동은 비싸무늬 토기 나왔죠. 바닥이 뾰족하다. 공주석장은 구석기니까 볼 필요도 없죠. 구석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부산 동삼동. 아슐리안용 주모토기는 구석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 문제가 되겠네요. 1번이 답이다. 6번. 가식이 신라 사건을 묻고 있네요.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했다. 그래서 백제 계루왕이 장수왕한테 폐사했죠. 사치로. 그리고 이제 아들 문주왕이 웅진을 천도한 거죠. 사치로. 그리고 성왕이 사비천도는 538이죠. 538. 538이 되겠습니다. 1번. 진흥왕이 대가야 정복했다. 56이죠. 틀렸고. 황초령 훈수비는 568이죠. 568. 진흥왕. 틀렸고. 거칠부의 국사는 진흥왕이죠. 진흥왕. 그런데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다. 연도 모르겠다. 알면 좋고. 알면 좋고. 4번. 2차돈 순교. 불교 공인은 법풍왕이지. 법풍왕. 그래서 528년도니까. 답은 멋있게 4번이 되겠네요. 7번. 시기별 대외교류다. 옳지 않은 것은. 백제의 성황 때 놀이사치기가 일본에 갔죠. 522년도 맞죠. 통해신라 장보고 성해진. 맞죠. 고려시대. 병란도 국제공약학 맞죠. 그럼 1, 2, 3번 틀릴 게 없죠. 답은 4번이다. 조선. 명과 교류에서 중간개시, 책문우시. 청이죠. 청과 이런 공무역, 밀무역이 활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정기명과는 어때요. 조공무역 했죠. 조공무역. 그런데 명나라는 어때요. 조공 싫어했잖아. 명나라 3년 1공이라 했잖아. 맞지 않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조선정기명과의 외교를 물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8번. 유네스코 문화혈산 분명히 나온다. 선생님이 다 보라고 했죠. 분명히 나올 것이니까 이론서에 있는 거. 최근에 한국의 서원이나 한국의 산지승원도 제가 봐두라고 했어요. 제가 봐두라고 했는데 이걸 출제를 했네. 보니까. 기억. 공주 송산의 고분군의 전축분인 유코분과 무룡왕릉이이다. 그래서 우리 어디냐. 백제 역사 유적지구죠. 백제. 이것도 정리했던 것 같아요. 백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 곳이죠. 세 곳. 세 곳. 이제 공주. 공주. 부여. 익산 안에 계세요. 부여. 익산이다. 그래서 공주에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바로 송산리고분 안에 계세요. 송산리고분. 송산리고분이 이제 벽돌무덤 있죠. 벽돌무덤. 벽돌무덤이 이제 유코분과 칠호분인데 칠호분이 이제 무료왕릉이죠. 칠호분이 무료왕릉이 되겠죠. 그럼 기억 맞죠. 벽돌무덤. 전축분이죠. 전축분. 맞죠. 유코분. 칠호분. 이건 양산 통도사 근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사찰이다. 그래서 역시 최근에 지정된 거죠.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산지승원이 되겠죠. 이거 옛날에 선생님이 좀 했던 것 같아요. 문제도 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옛날 문제 중에 어디 있을 겁니다. 산지승원. 그래서 통도사 맞아요. 통도사. 그런데 여러분들 통도사 여기 가까우니까 갔다 오지 않았어요? 통도사. 지금 기억나는데? 통도사 가면 근강계단이 있어요. 근강계단이 돌기하잖아요. 돌기. 안 돌아봤어요? 여기 통도사? 근강계단? 아휴. 좀 가보시지. 엄마 따라 좀 가보지. 통도사 좀. 맞습니다. 통도사도 한국의 산지승원에 들어가요. 사찰 중 하나죠. 지금 남한산성 맞죠. 병자월한테 인조가 필연했던 것이고. 리을. 승정원 일기가 기록유산 맞긴 하죠. 맞긴 한데. 틀렸지. 역대왕이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받는 건 국조보감이죠. 국조보감. 국조보감이 되겠죠. 승정원은 승정원의 업무일지 아니겠어요? 업무일지. 틀렸죠. 그래서 기형, 니은, 대근. 3번. 어려우면 3번 해. 그게 안 되지. 9번. 발해. 발해는 분명히 어렵게 낼 것이다.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어렵지는 않아요. 선생님 생각인데. 어렵지가 않아. 이 문제가. 발해의 수도 답사개혁이다. 친절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기억은 발해의 첫 수도 동모산 도나죠. 음무산 도나가 되겠고. 지금 봐야겠구나. 디귿. 디귿은 당연히 상경이겠지. 상경. 상경. 그리고 니은은 중경이겠죠. 중경. 디귿은 동경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문화재를 물어봤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발해의 고분이죠. 고분하면 정예랑 종유가 있잖아. 정예의 종유. 그래서 정예의 공주면 어디서 나왔죠? 첫 수도인 동모산 도나에 나왔죠. 그리고 종유죠. 정유는 이제 문화. 둘 다 문화의 둘째 딸. 넷째 딸 안 되겠습니까? 넷째 딸. 그래서 정예의 공주면은 풍모산 도나에 나왔고 정유의 공주면은 중경에서 나왔죠. 중경에서. 이거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 내용이죠. 이건. 이것만 알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기억. 정유의 공주 무덤. 정유의 공주 무덤 어디에 있어요? 중경이 있어야 되니까. 니은이 있어야 되죠. 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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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용두산 고분군 찾아 벽돌무덤 특징을 탐구한다. 용두산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벽돌무덤은 정유죠. 정유. 정유 공주면은 벽돌무덤이죠. 벽돌무덤. 벽돌무덤이 되겠죠. 그럼 이제 뒤는 맞으니까 용두산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외우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사실 외우고 있어야지. 이건 기본적 내용이니까. 오봉루 성문토를 찾아 성의 고조를 당해 장한성. 장한성은 상경이 있죠. 문왕 때 장한성의 무방에서 뭘 깔았죠? 주작대로 깔았잖아. 주작대로. 그걸 깔았죠. 그러면 이제 뒤는 맞겠지. 맞겠죠. 리을 정해의 공주며. 정해의 공주는 문왕의 둘째 딸. 기억이 있어야죠. 기억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지금 생각했는데 정해랑 종효만, 위치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는데. 두 개만. 두 개만 잘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리은 디귿이 맞아요. 리은 디귿이 맞아서 답은 3번. 어려운 건 좀 3번이다. 그러네 약간. 다시 3번이 귀환한 겁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그 정해의 공주죠. 정해의 공주면은 동룡산 도나의 육정산 고분에 있어요. 육정산 고분. 고분에 있고. 그 다음에 정의의 공주면은 중경의 용두산 고분이지. 용두산 고분 있다. 선생님 저번 주에 그 부산 용두산 공원 갔다는데. 부산 남포동 알죠? 남포동. 남포동에 용두산 타워했잖아. 알죠? 그 얘기 좀 할걸. 용두산 하면서 발에 좀 해줄걸. 신의 개시였네. 선생님 남포동 갔었는데. 남포동 가면 되게 용두산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간만에 가고 싶더라. 용두산 거기. 타워했잖아. 그 얘기 좀 해줄걸. 용두산 하면서 발에 얘기 좀 해줄걸. 선생님을 막지 마세요. 선생님 농담하라고 할 때 막지 마세요. 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당황스럽잖아. 시험장 가면 이게 당황스러우니까 기억이 잘 안 낫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는데 정신을 좀 잘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게 또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시험장 사회는 그게 안 되죠. 10번. 다음 상섬을 올린 왕 때에 있은 사실은 석교를 석교를 석가문이 석가문이. 석가문이 불교죠. 수신의 도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도다. 그렇죠. 이거는 최승로의 시무십할 줄 아니겠습니까. 유불능합이죠. 답 1번이죠. 그래서 상평창은 개경, 서경, 시비목이죠. 우리 사회시책이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사회시책 중 하나가 상평창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1번. 1번. 2번. 균현은 광종. 3번. 국자감 칠제는 예종이죠. 예종. 3번. 경정전식과는 경종이죠. 경종. 경종. 경종은 문종. 경정전식과는 문종이죠. 문종. 답 1번. 11.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현대사는 국가재경 현대사 경제는 연도를 못주연도.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것은 박정희 군정기죠. 박정희 군정기가 되겠죠. 이거는 기출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4번이 되겠다. 한미원조협정은 잘 모르겠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농지기업 했죠. 그래서 지주들한테 직화증권 발행했고. 304번 발달했죠. 답은 쉽다. 4번. 박정희 군정기가 있다. 12.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민족말살 정책이 아닌 것은. 이것도 국가직이 좋아하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연도를 낸다고 했죠. 중일전쟁은 37년이니까. 아닌 건 3번이죠. 남면 북양정책은 32, 33 그때쯤이지. 연도가. 그래서 중일전쟁 전이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1번. 궁성요배는 하고 있었겠고. 2번. 황국심사 암성하고 있겠고. 4번. 국민학교령이죠. 41년 안에 있겠습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 이건 이제 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연도를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하고 저희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문제도 선생님이 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13번. 미추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05년 8월 4일 오후 3시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세거모헐 모허 힐의 대기실 루즈벨트 재택이다. 세거모허 힐은 루즈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제로 삼중철 재택이다. 대통령과 마주하자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제국 황제 친필 밀서를 품고 지난 2월의 해에 헤이 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밀서에서 우리 황제는 1882년 맺은 조약의 거중조정이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은 뭐죠? 조선책략의 연미방 아니겠습니까? 연미방. 그거 물어봤네 이게. 그런데 2번이 답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위모군란으로 체결. 위모군란으로 체결하는 조약은 뭐죠? 채물포조약.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혹시 조미도 체결한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떠오르면 되죠. 상상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위모군란 전에 체결했어요. 위모군란 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답은 2번.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1번 치외복권 인정했고 최혜국대우 포함됐고 조선책략의 연미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 3, 4가 절대 틀릴 게 없으니까 2번으로 가야겠지. 모르더라도. 14. 고려시대 향리를 물어봤다. 향리 잘 안 내는데 간만에 출제를 했네요. 기억. 부호장이야 향리명권은 사신관이 됐죠. 그래서 사신관은 좀 여러분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되고 기출문제죠. 기출문제품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신관한테 부호장이야의 향지기명권을 줬죠. 맞고 상층 상리는 과거로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다. 맞죠? 주연공고법이죠. 현종 때 주연공고법으로 향리 자재들의 과거 응시가 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향리 자재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에 인질로 보내졌죠. 맞죠? 태조 때. 이 기인제도. 인질제도. 1. 속현의 행정실문은 향리가 담당. 맞죠?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고 실권자는 향리였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 조합한 것 같아요. 문제집이 있습니다. 15. 밀주출문제의 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출처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네요. 대개의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단 것 같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보니까 모를 기르고 있네요. 힘으로. 모를 기른다. 옛 흙을 떠나 새 흙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물은 별을 심는 논에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변론이 아니다. 바로 이건 변홍사. 변홍사에서 모내기죠. 모내기의 최대 단점이 뭐죠? 가뭄이지 가뭄. 그래서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뭐하죠? 저수지를 지어서 저수지에 장마 기간에 물을 댔다가 가뭄 들면 물을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내기법. 이항법이지. 이항법. 이항법. 이항법이 변홍사를 수전이라. 수전. 변홍사는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전이라 하죠. 수전. 이렇게 합니다. 기억. 세종 때 편찬된 농사식설에도 등장한다. 맞죠? 남부지방에서 이항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렇죠? 조선전기에 짓고 있죠. 세종이 농사식설에 소개를 했지. 그런데 직파법을 권장했죠. 위험하니까 가뭄 때문에. 맞죠? 고랑. 고랑이랑 이런 거 뭐죠? 밭작물이지. 밭작물이 고랑이랑 있잖아. 밭작물. 밭작물이 고랑이랑 있고. 변홍사 여러분들 논 보면 어때요? 평평하잖아. 평평하잖아. 평평한데 여기다가 이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디귿. 경국대전의 수령 7사 항목에서도 강조됐다. 경국대전의 수령 7사. 농부 간호사 학군인데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시죠. 그런데 조선전기는 어때요? 조선전기는 가뭄 때문에 모내기를 정부가 금지했다고 하잖아. 강조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1. 직파법보다 풀베는 노동력 절감. 이항법 모내기의 장점이 뭐죠? 노동력 절감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답이 될 수 있는 건 농사식설. 그리고 노동력 절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지요? 그래서 니은, 니은이나 디귿은 뭔가 중요하지 않죠.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면 좋고 모르면 이 지문의 중요도를 좀 떠올려 보세요. 이게 답이 될 수 있는가, 답이 될 수 없는가였죠. 이렇게 중요도를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16. 미수진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 일환 사건인 것은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 나왔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유신정권 때죠. 유신정권 때, 1974년 긴급조치 1호가 나왔죠. 유신정권 때. 유신정권 때, 1979년 부마항쟁이 있었죠. 1번. 국민교육헌장 68, 74, 72. 한일협정 반대하는 63시는 64죠. 그래서 234는 30 시절이죠. 1번만 40 시절이죠. 그래서 유신정권 좀 나올 것 같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출제가 됐네요. 17. 미수진 회의에 있었던 사실은 본회의는 2천만 민중에 공정한 뜻의 바탕을 둔 국민적 대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정한 통일을 공고히 하며 광복 대협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라. 본 대표는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도록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며 통일적 기관 아래에서 대협을 완성하고자 하느라. 보니까 독립운동 시기인데 어떤 회의죠. 이 회의에 모여가지고 어때요?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확립하겠다. 이게 뭡니까? 국민대표대회죠. 국민대표대회. 1923년도 임시정부가 외교활동 했지만 외교활동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자 북경에 있었던 박용만 신치효가 북경군사통일주비회를 만들어서 국민대표대회 소집을 요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상의에서 열렸죠. 23년도에 열렸죠. 그런데 국민대표대회 때 모습은 어땠어요? 분열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대표. 대회가 개최됐지만 분열한 거 아니겠어요? 창조파. 창조파. 개조파. 고수파로 분열했다. 그래서 고수파나의 국민대표에 대해 불삼했고 창조파는 뭐라고 하죠? 임정 없애버리자.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 개조파는 임정 유지하되 임정을 개조하자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다 탈퇴한 거 아니겠죠? 탈퇴해서 임정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2017년도 국가직 구급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정답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국가직 구급에 나왔던 건 3년 전에 나왔던 거. 4년 전인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1번.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41년도니까 한참 벌죠. 2번.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됐다. 1925년도인데 국민대표대회 이유 아니겠습니까? 틀렸고. 3번. 민족유일당 운동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했다. 이거 민족유일당 운동은 국민대표대회랑 관련이 없죠. 국민대표대회는 임시정부의 외교론에 대한 실패. 거기에 대한 반발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것은 좌우통합운동이 되겠죠. 관련이 없죠. 이게 답은 4번.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주장이 나왔다. 이게 바로 창조파죠. 창조파. 임정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 창조파.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이 임시정부를 좋아해요. 작년에도 임시정부 나왔었죠. 작년에. 작년에는 대일선전포고, 건국강령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대표대를 쳤네요. 18.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 묵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네. 토지조사사업이죠. 사조. 토지소유자라는 총독이 정한 기간에 이런 걸 신고하게 했죠. 그런데 우리 2년 전 국가직에도 이 사료 나왔죠. 2년 전. 나와서 어떻게 나왔어요? 제일 끝에 임시, 토지, 조사국을 딱 미칠 쳐놨고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 정답은 이광수의 무정의 정답이었죠. 2년 전 국가직에 나왔었지. 이게. 사료가. 그래서 토지조사령이 되겠죠. 토지조사령이 되겠고. 토지조사사업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역둥토, 궁장도 이런 땅들은 소유권자가 불명확하죠. 불명확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총독부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1번, 농산공부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3번, 토지학탈 위해. 동척은 1908년도에 나왔죠. 4번, 충궁 퇴치, 농가부채 근절을 목표로 했던 것은 농촌진흥운동이죠. 32년도. 답 2번. 아마 이것도 기출문제 그대로 됐을 거예요. 아마 정답도 똑같을 겁니다. 19번, 개항기 무역에 대한 승고를 옳지 않은 것은?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활동을 했다라고. 2번, 조청, 근데 어려울 수 있겠죠.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2번. 조청사민수류 무역장정이죠. 장정으로 천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캬, 이게 틀렸다. 청나라가 일본 앞질린 적이 없어요. 답 2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쌤이 옛날에 심오한 특강 할 때 설명을 해줘요, 쇠가. 해주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 이게. 3번. 일본 상인은 면제품을 팔고 쇠가죽, 쌀, 콩, 수입, 미면 교환책이 맞죠. 미면 교환책이 맞고. 4번. 조일 통상장정의 개정으로 1883년도 조일 통상장정으로 개정됐죠. 그래서 텐텐빵이죠. 텐텐빵. 우리가 방공령을 얻었죠. 그래서 곡물 수출이 금지됐죠. 맞죠? 맞죠? 곡물 수출이 금지됐잖아. 방공령. 그럼 3, 4번이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4번에 언어력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틀릴 수도 있겠죠. 언어력으로. 언어력으로. 3, 4번이 틀렸으니까 1, 2번 중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객주가 중요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중요해요. 조청이지. 그렇죠? 조청이 중요하지. 객주 따위가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지. 이렇게 쌤이 항상 그래서 찍을 걸 예상해가지고 쌤이 항상 대비를 많이 하라 했잖아. 분명히 찍을 게 있을 것이다. 그중에 뭐를 찍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4, 5개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물론 이거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뭐라 할 때 뭐 찍어야지. 뭐 이런 거지 이게.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으로.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일본 애들이 막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계양장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82년. 청상인들이 내지통상권을 얻어서 치고 들어왔죠. 찍어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지. 1880년대, 1890년대. 이 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봐도 있고 테마노티도 다 있어요. 도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80년대에 청과 일본이 있다. 그럼 우리 조선이 무역하는 청과 일본의 무역 규모 보면 거의 일본이 한 80이고 청이 20이었어요. 20이었다가 이제 조종이 체결되죠. 체결된 다음에 청이 열심히 따라잡아가지고 한 48 된 거예요. 48 되고 한 일본이 한 50일 한 50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긴장해가지고 터진 게 뭐예요. 청일 전쟁으로 간 거예요. 긴장해서. 청일 전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추격은 못했어요. 청나라가 넘어서진 못했죠. 추격했지만.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천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리지 못했어요. 계속 일본에 앞섰던 거야. 추격만 한 거죠. 추격.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사실은 옛날 기출문제 보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쌤은 생각이 나지. 옛날 기출문제 있는 거야 이게. 사정은 있어요. 그리고 객주 따위가 뭐 답이 되겠어요. 여기서. 그렇죠. 모르면 뭐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3번은 맞고. 4번은 좀 말을 어렵게 써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낚였으면 틀렸겠지. 근데 이거 알았다면 맞는다면 2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항상 뭐 많이 알면 좋고 많이 모른다면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근데 뭐 그게 쉽지는 않은 거지. 그래서 국가직이니까 국가직에서 이제 원래는 뭐 내야 돼요. 원래는 뭐 강화도주약 내야죠. 강화도주약 내야 되는데. 이제 좀 더 문제를 디테일하게 더 뭐. 도청 3인 수륙, 무역 장정까지 해가지고 더 치밀하게 좀 구성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미주신 그에 대한 서명으로 오른 것은 권역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거두었는데 그 패단이 많아서 백성이 뼈를 깎는 원안을 가졌다. 그런데 사적들은 한평생 한가게 들면서 신혁이 없다. 즉, 양반들은 군포를 안 낸다는 거죠. 그러나 유석에 이끌려 이행되지 못하시나 갑자기 초에 그가 강력히 나서 귀천히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 두 민을 바치게 하는 일을 동포전 나왔다. 호포제죠. 호포제가 처음엔 동포제라 불렸죠. 그래서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때린 게 흥선대원군 아니겠어요. 답은 3번이죠. 흥선대원군이 이모군란 때 재직권하면서 폭리기만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했죠. 이거는 뭐 기출문제 정답이다. 나왔던 거죠.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만동묘를 폐지했고. 2번. 군국기무소 총재는 김홍집이었고. 4번. 만기오람은 이건 순종 때예요. 순종 때에 나온 책이 되고요. 순종 때.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에서 선생님이 본 것 같아요. 정답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틀릴만한 것들을 좀 보자면 아마 그래도 이게 틀렸으면 합당하다는 문제들을 보자면 1번. 1번은 근데 이거는 국어시간에 배웠다가 하니까 배워서도 근데 또 졸분해서 국내성 천두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1번. 그리고 앞쪽에는 8번은 그래도 좀 대비가 됐어야 하는데 8번은. 유네스코는 그래도 강한 색이 높으니까 제가 이론서에 있는 곳 많이 바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8번은 맞췄어야 돼요. 맞췄어야 돼요. 이건 예상을 했으니까 우리가 맞췄어야 되고. 9번도 쉽게 생각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이제 번아웃 되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지 이게 머리가 팡. 홍이 나가면 틀리게 됐겠지 이게. 그래서 얘도 사실은 쉬운 문제인데 펑 하는 순간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15번도 이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같고. 14번도 기출됐던 거고. 뒤에 보시면 19번 정도. 19번. 19번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내용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4번에 조일 통상장정으로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 뭐 보통 한 3개는 나갔을 겁니다. 보통. 보통 한 3개는 나갔을까. 이렇게 3개가 나가고. 여기에서 이제 더 틀리면 이제 4개. 여기서 누가 더 맞추면 이제 뭐 10점은 더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머지 것들은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가 아직은 항상 이렇습니다. 국가 아직은 되게 이렇게 어렵게 돼가지고 점수를 못 나오게 하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상할 수 있었던 거였고. 쌤이 이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는 쌤이 문제를 어렵게 내는 사람이 제가. 원래 엄청 어렵게 내는 애가. 근데 어렵게 내는데 이제 요즘에 솔직히 학생들이 점수를 못 맞춰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원래 쌤이 어렵게 돼도 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점수가 그래도 나오는데 요즘 너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고 더러운 문제를 잘 안 냈어요 제가. 안 낸 거지. 그리고 나올 거 위주로 쉽게 내도 사실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문제였던가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평균적으로 좀 뭔가 하향이 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게. 이유는 뭐 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점수들이 잘 안 나오니까. 쌤도 이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했어도 점수가 안 나왔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쌤이 진짜 어렵게 미친듯이 했다면 과연 점수는 더 잘 나왔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았을 거야 생각에. 결국에는 이제 뭐 점수나 한 것은 내공으로 푸는 것 같아요 내공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꼼꼼히 공부하시고 내공을 쌓았다면 그 힘으로 잘 나왔을 것이고 뭐 안 됐다면 뭐 점수가 안 나왔겠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쌤도 이제 더 하나라도 더 적중을 시켰어야 하는데. 좀 그런 것도 저도 좀 스스로가 좀 아쉬움이 있네. 안타깝네요. 저도.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제 생각인데 기출문제 보면 거의 다 얼추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보시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겠죠. 국가직은. 그런데 또 이제 지방은직은 다르죠 또. 지방은직은 또 지방은직 어렵게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지방은직은 그럴 일이 없어요. 절대. 그 지방은직은 쉬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직은 분명히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이게 어렵게 내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이걸. 이제 점수 나온 사람은 이제 내공이 있고 실력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안 나온 건 이제 내공이 없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이게. 받아들이시고 이미 지나갔으니까 뭐 안 잊혀지겠죠. 하지만 지우시고 지방은직에 올인해야겠죠. 그런데 지방은직은 분명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왔던 대로 잘 준비하면 점수 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수고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결과는 뭐 하늘이 내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려주니까 오늘 가서 이제 푹 쑤시고 여러분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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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1